자 계속 가보도록 하죠 어? 아 죽은거 같네 어 여기 책도 있어요 외학에 가나 책은 내용대로 먹고 책은 내용대로 먹고 이게 특이하게 산탄총 장전할때면 되게 터프하게 장전한다? 그렇지 않나요? 산탄총 장전할때면 되게 터프한 척 하지않나? 제가 이거는 이렇게 하죠 산탄총은 딱 그냥 손가락으로 치듯이 일단 아까 거기로 가죠 땅 잠시만 이 아 동생 여기 잠시 이 자 이 참 우저 Port 이 참 미연한 감이 미안한 마음이 손 많이 들었는데 자 이쪽으로 오 이거 뭐야? 뭐 총이? 재료가 되게 많네? 핵분을 걷는 무게가 지금 되려나 보게 되나? 이야 감지기 라덱스 자 Z 하나 먹자 야 중독이 안 되니까 참 이게 이게 막 먹죠? 중독 안 돼 적폭이 저래서 좋지 저기다가 화학자까지 쓰면 이제 뭐 약물 지.. 효과 시간 세 배도 늘어난 데다가 중독도 안 되고 대박이지 음..어 소리가 나는데? 지금 뭔가 움직이는 소리가 나죠? 이쪽으로 오는 중 이쪽으로 오나? 맞이 시스템 액티베이터 저 원하는 중 나 울트라제트까지 먹으면 탁 AP 장난 아니겠는데 진짜 대박이겠는데 어 제이우드님도 뭐 어떻게 그걸로 들어왔어요 컴퓨터로 야 오늘 어쩐일이야 모바일로 보는 사람이 없고 다 컴퓨터로 가 어쩐일이야 오늘 뭐 컴퓨터 다들 뭐 상태가 좋나 어 어 이건 리버 거식인데 어이 리버잖아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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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퀀텀에 자 봐요 퀀텀에 제트에 울트라제트까지 하면 몇이냐 제트가 제트 30이지 울트라제트가 40인가 그럴텐데 40에 30에 그럼 70에 80, 90에 AP 20이 늘어나는 누카 콜라 아 누카럭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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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가 좋죠 누카럭 그 거기까지 하면 100이 늘어나요 AP가 헐 헐 ㅋㅋㅋㅋ 대박인데 제트 하나 더 먹어볼까 치명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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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스나이퍼라이빙은 침묵탈을 아주 반복돼서 쏘죠 야씨...그때... 어어... 정말...똥채력이다...아... 저거 누가 만들었지? 오그로드는 그래도 뮤턴트라 애가 은신을 잘 발견을 못해요 아시겠지만... 걔 주머니에다가 폭탄 하나 넣으면은 알아서 터져서 좋거든? 은신 높으면? 셀스보이 같은걸 이렇게 해가지고 얘는 겁나 잘 발견해...얘 어디갔어? 야...어디...어디...얘 어디갔어? 아이고 자...애발만 죽어 아... 어디서...어디서 뜯어가지고... 던진거 같은데...몸에서? 몸...몸...신체를 뜯어가지고 던지는거 같은데... 근데 병뚜껑 아홉개 정말 죽은거 없어... 정말 죽은거 없어... 아...얘는...여기서 어쩌다 죽은거야? 증...증개해 죽었나? 갈비뼈? 갈비뼈를 떼...떼다가 던진다고요? 근데 공같은거잖아... 무슨 터지잖아요... 쟤는 갈비뼈가 한...한... 200개있나? 뭐야... 또 리본가? 문 닫아... 숨어... 안 숨어야돼... 내가 이겨... 여기... 여기... 발전기가 있는거 보니까... 책도 있네... 여기 정말 먹을게 많군요... 또 하나의... 지금 문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문 열리는 소리가 난거 보면... 구울이... 왼쪽을... 통해서 지금 들어왔어요... 그렇지만...문 열고 있을땐... 잠세 열고 있을땐... 아무도... 건들지 않죠... 발전기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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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한대 맞았어... 마지막 괜찮아... 안다 안다 안다... 오우...씨... 쟤 저기서 이거... 터지면은... 방사항이 그냥... 하... 발전기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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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킥... 어?! 얘네 골드를... 자기가 어딨는지... 존재암함을... 확실하게 표현해 주잖아요... 나 여깃어... 막 이러면서... 어? 쟤는 누구지?... 아 일반고얼나? 쟤는 이제... 상대도 안 돼... 오오오오 아 ㄱㄹ 방사능 뒤집기겠어 저거 터뜨리고 그렇거든요? 근데 한대 더 나 방사능이 460분 대박대박 저거 한대맞으면 이렇게 돼 아 그전에도 쌓여있던게 있었겠죠? 어 리버는 아니구나 컨베이 다모가 있고 있는 꿀 다 조였지? 얘네들 가끔 보면 인육도 갖고 있어요 먹을라고 주머니 속에 넣는거죠 나중에 먹을라고 얘네는 약품도 일반 마약 같은 거 써서는 느낌도 안 나니까 울트라제트 같은 거 쓰고 이거 뭐지? 어 탄 맥그룸 탄 나 진짜 맥그룸 탄 거의 300발 모였겠는데 지금 볼까? 이거 거의 300발 모였어 거의 13발만 더 보면 300발이야 이야 총악업소 총악업소 야 여기를 초반에 정말 세군데만 틀어도 총악업소 없이 살 수 있겠다 사이코 사이코가 모자라는데 와 이야 진짜? 그럴데도 있어요 나 지금 유리, 유리컨 먹은거 같은데? 더이상 없죠? 내려가야죠? 어 뭐 올라가거나 내려가나고 내려가거나 올라가는게 밖에 없구나 어? 나 여기 온데 아니야? 나 여기로 오지 않나? 어? 나 여기로 왔는데? 어? 탄약상자도 안먹었네? 어? 어? 크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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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정말 까다롭죠 아니 그렇게 만난다면 아 여기구나 자 찾았어요 아이쒸참 왔다리갔다리 두명을 AP로 해서 두명을 발광고를 잡는다니 AP가 얼마나 많으면 오 안돼 안돼 아아 터졌어 와 방사랑 말쓰 방사랑 말아 또 먹어야지 뭐 볼 수 있나 라더어웨이 저장한말하구요 어? 라더어웨이가 좀 군데군데 있는거 보니까 라더어웨이를 여기서 많이 설걸 알고 있었구나 아이템 주는게 다 이유가 있어 라더어웨이 라더어웨이 그렇죠 그니까 중도를 근데 중도를 지켜도 걔네들이 탈론이 와서 죽일려고 하다 중도를 지켜도 자 여긴데 페룬 남장님 어서오세요 일단 라덱스를 하나 더 어 저구요 라더어웨이 라더어웨이 라덱스를 확실하게 도착한 미네놓고 방어부 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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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없어요 폭포장 위하여 아이유 위치한게 진짜 잼쓰다 한방 더 어휴 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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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버도 같이 리버도 같이 리버도 한방 리버도 한방 아니 리버한테도 한방 아 리버 옆에 있는데 사나이씨 아니 사나이씨 그 뒤에 뒤에 리버 아니 가빈 시스템 압투베더 가빈 시스템 압투베더 힣 8 워닝 바치 시스템 압투베더 힝 바치 시스템 압투베더 바밧 시스템 압투베더 워닝 워닝 데인 자아 빨리 farther TOP 빨리 interessER 회up 어뢰가 저렇게 맞아도 내가 튀김에 압다는 와우 와우와와와와와 아냐 아냐 저거 표시가 잘못된거에요 자 여기 딱 보기만해도 진짜 방사능이 그냥 엄청나 엄청날거 같지 않아? 녹색으로 불구려니 천천히 움직이죠 저거 은신 들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빨리 움직임 들켜 천천히 움직이면 안 들키거든요 어떻게 들키네? 리버 땜에 들키는구나 리버한테 들키는구나 쟤는 겁나 잘 봐 이놈 이거 어어어 야 왜 안 열었어 자 자 정제된 물 모듬된 물 다 먹구요 자 혈액팩도 먹고 스팀팩도 먹구요 싸이콜 먹고 아 야 빨리 죽어라 으흡 오케이 시스템 ак티베이틀 시스템 하아 이놈아 빡 빡 닥 와 버프아웃때문에 임시체력이 달아졌어 오케이 걸렸어 걸려서 죽이는게 정말 많은거같아 아니 게임플레이 자체가 꼼수도 그냥 가득찼어 얼마나 꼼수가 몸에 뱉으면은 이쪽으로 가야될거같은데 애들도 알아서 걸려줘 자 다왔습니다 여기에 있는데 이 멀고도 험한 길을 왜왔냐 아이고 화염방사기 연료 저 화염방사기 하나 보이죠 바로 요거 때문이에요 방화의 다리 얼마나 닿느냐 어 일단 이거 좀 고쳐볼까요 조금만 고쳤는데 일단 대미지는 260대에요 네 대미지는 260대에요 야 파워머에 대형무기 입으니까 이제 확실히 육중한 맛이 있죠 자 라더오일 두개 좀 더 먹고 자 라더오일 두개 좀 더 먹고 끄세요 어 리버네 리버야 리버야 니가 니가 이 화염방사기 당연히 낼거 맞니? 봤나요? 이게 얼마나 강력한 화염방사기지? 내가 이래서 화염방사기를 좋아해 이게 지금 게다가 대형무기가 만땅이 아니에요 참고로 그니까 이게 데미지가 만땅이 아니란 소리에요 데미지가 이게 만땅이 아니란 소리에요 대형화기가 지금 85밖에 안되죠? 여기서 데미지가 더 높아진단 소리에요 다 따다다 굉장하죠? 이건 AP로 쏘는게 아니야 이 총은 이 총은 AP로 쓰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냥 내지르는 총이라 아따 애들이 참 많아 긁으면 죽어야 쟤네들 이정도는 대신 내가 그 배트마스터라 그냥 배트마스터라 그냥 긁으면 죽죠 그냥 긁으면 죽죠 대형화기 장점이 마이 뷔 뷔 뷔 어 리버 뜨리네 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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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총을 이제 대형무기를 하나씩 써야 되거든요 총알도 많이 어느정도 모였기 때문에 대형무기가 총알만 많으면 정말 좋아요 총알만 많다면 그러니까 미리 모아놔야죠 하나씩 하나씩 나 지금 많이 모아놨죠 이제 미니건도 내가 지금 굉장할걸 오미리탄도 지금 예 오미리탄도 지금 3600발정도 있죠 프랭크 오리건이 뭐야 어디에 있네 어디에서 나왔네요 지금 여기로 한번에 나가는 길인데 저기가 이거 끝까지 고치고 고치지도 않았어 끝까지 지금 정말 세긴 세다 아아 투하고 쓰리하고 비교하면 안되지 자 이쪽으로 나가는 길 여기는 이제 다 다 뒤적뒤적했어요 유니큰 무기도 얻을거 다 얻었고 자 이제 드디어 예 한발자국 내디딜 때가 왔습니다 메인미션을 할것인가 아니면 DLC를 갈것인가 내 생각엔 어 일단 메인미션을 좀 진행해보는게 나았고 왜냐면 이거는 어 엔딩후 끝이 아니야 그 뉴베크스처럼 엔딩끝 아니게 아니라 엔딩후 계속 네버엔딩이라 게다가 DLC 브로컨스틸이 DLC면서도 확장패익같은 개념이죠 이게 미니건 유진도 좀 갖고 오구요 링컨 리피터 또 가져오고 어 누구있는데 너희들이었구나 어디에 도망갈라고 죽어있다 어? 수원 내가 왔어? 그래 주지겠네 어우 근접이야? 아 내 나 방안의 달리 있는데 근접으로 오시네 난 멕하인데대 상쌔 사무슨 사무슨 쯧 몇 명 있는 거야? 아 오! 쟤 그거다 오우 전투작권이에요 전투작권은 약뿌면 안되지 오우 쟤 워낙 데미지가 세서 오우 가까이 붙으면 왜 술래짝 잘래? 오오 쟤가 어디로 움직이는지 정확하게 보고 뭐야? 뭐라고 싸우냐? 쟤 지금 뭐라고 싸우는거야? 어! 왜 여기서 왔다가 미쳤들한테 들켜가지고 지금 개맛듯이 맞고 있어 아유 죄송합니다 아 이거 어떡해 야 우리가 에너지가 많긴 많아 겁나게 때려 맞아도 안죽잖아? 일단 아 싸이코는 먹지 말고 제트 골핀 벌프아웃 하나씩 먹고 싸이코도 하나 먹자 그냥 야 그래도 안죽어? 두 방을 맞았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시스템 액티베이덕 박시스템 닫.. 야아 쑬망을 쏘고있어요 저런 딱총에는 에너지 별로 안따라요 예.. 파워암후있.. 있고있기 때문에 야 에너지 닫는거 보이나? 어어 아아 에이피가 모자라 너희들도 이 무기 한번 봐야겠구나 방아의 다리 rict 돌돌한 맞아봐야지 뜯고나 하지 Means 에이 덤빛이 말걸 이런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지 어휴 아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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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농좀 고치고 일단 쓰읍 쓰읍 오우 전기공학 책 그래야지 먹을건 없네 나 맨 처음에 저기 들어가면은 보호될줄 아는데 개뿔 보호는 절대 안되요 저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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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거야 이거 버려 다 버려버려버려 자 집에가죠 장비도 싹 교체하고 예 아 아 아 어텀 대령은 그냥 인간이잖아요 아 예 전쟁정원 책도 가져다 팔고 어브레드도 놓고 어브레드도 놓고 아 근데 어텀 대령은 그런게 아니라 똑같겠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많이 다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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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데 아 아 아 아 아 아 물약도 물약도 한번 해야되구요 지금 유니크 무기 굉장히 많이 얻어놨어 확실히 자 일단 완벽하게 수리해서 넣어놨어 자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수리할땐 작업복으로 아 아 파워암으로 작업복으로 뭐야 금속복품으로 이게 그게 안되 그리고 이거 넣어놓고 공포의 산탄총 일단 산탄총 차아 리아님 어서오세요 다트건도 그렇고 사실 방어의 달은 이제 있어서 주한농도 이거 넣어놓고요 일단 자 유지인 하나 꺼내고 음 예빙라이프를 넣어놓고 링컨 리피터 꺼내고요 아 링컨 리피터가 참 맘에 안들긴 하는데 데미지 때문에 블랙오크가 어? 아 맞다 링컨은 근데 치명타격이 높지 참 아 상탄총을 일단 이렇게 가져가죠 다트건이요? 다트건은 무조건 있어야 돼 언제 쓸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산탄총은 1번으로 어 방어의 달인 2번 유지인 3번 그 다음에 링컨 리피터 4번 링컨 리피터가 너무 멀리 있으면 정확력이 안 좋아져서 저건 꼭 예비군 라이프로 하나씩 꼭 가져가 다녀야겠다 이게 또 그렇지도 않아요 이게 좋긴 하지만 방어의 달인이 유지인 고치고 리피터가 예 그렇긴 한데 내가 지금 한손 퍽을 못찍었어요 그래서 지금 정확력 때문에 지금 이걸 써야될 써야될 것 같아서 블랙오크보다 원래 난 블랙오크를 더 좋아하거든 블랙... 아 이게 제일 좋은 무기라고요? 제일 좋은 무기는 이 사람 효율성은 면에서 좋다고 하면 되나? 오발타님 어서오세요 이 정도 잡으면 되겠지? 어 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아 이것도 쓰 구거품도 쓰읍 쓰읍 스팀팩도 예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제트가 조금 있고 사이코가 너무 부족한데 라드엑스 뭐 라드오해를 좀 가져가야지 버프아웃은 6개면 되고 좀 더 가져갈까 버프아웃 3강 자 전쟁전 채당..채가고 기타 등등 좀 팔거 좀 가져가자 없네? 담배 한갑 갖다 팔고 한 보루도 팔고 히힛 귀찮아 귀찮아 너무 많으면 그 복잡해져서 그래서 저렇게 해놓은거야 그래서 저렇게 그 뭐야 저걸 넣어놓은거야 저걸 아 내 인벤토리 있었어? 아 그래요? 아 못봤네 그건 아 아이고 그건 못봤네 자 일단 자 샷건 파연방사기 미니건 미니컨 리피터 너무 멀면은 닷 뭐야 그걸 어디갔어 아 얘 얘 죽이자 얘 죽여서 저거 물건 좀 어쩌 그냥 어차피 크로우 죽었는데 으응 어 안됐네 밧 시스템 액티베이 밧 시스템 어 안됐네 야 너 에너지말 몇 시냐 아이고 그래 그리고 불암스테이크 하나밖에 없잖아 나아 나 아 이 짐 아 짐을 아이 됐어 됐어 아니지 자 나아 일단 팔자 담배 아이고 너무 많다 어 전쟁자 화폐 세지 상자 이게 뭐 있는 게 없냐 이거 이거나 좀 아이고 아이고 야 야 야 잘못 잘못했다 그럼요 다 해야죠 전 한번 시작하면 웬만한 건 그냥 다 다 할 때까지 해요 됐다 없어지고 없어지고 하리스 탄약이죠 탄약 내가 다 사가지고 또 어 사측에 봐 제가 가서 책도 팔구요 자 돈 이제 돈이 썩어돌지 이 정도 되면 총알이 없어서 못사죠 어 자 그리고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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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총알 사구요 리베... 레베시티 군번 좀 군벌 말하려고 하는거죠 군번은 저한테 파는게 아니라 저 시스타드 안에 파는 애가 있어요 근데 군번은 뭐 무게 나가는 것도 아니고 좀 자유로운 편이죠 좀 자유로운 편이죠 좀 자유로운 편이죠 아잠만 예 파는거에요 어 매그넘탄 14발 오미디 300탄 300발 아 308탄 아 아 308탄 는 없네 아 나 뭐 팔거 안 갖고왔나 아이 팔거 없네 자길래 에너지 마이크로 폐전셀이나 좀 팔까 예 빅토리아 라이플 있죠 빅토리아 라이플이 좋은 점은 맞으면 넉백이 되죠 자 어질, 어질 버브레드가 어딨더라? 어질 버브레드가 뭐, 어딘가 있을텐데? 야호가이 동굴도 가볼까? 슬슬 볼트도 한 군데 정도 어, 놓고 가볼때가 됐고 방사능 나온 곳? 어디, 아 이쪽 간이 식당 이쪽이요? 이쪽? 이쪽 부분? 그러면 한, 잠만 이쪽인가 이쪽? 방사능 나온 곳이 어디에 있었대? 어디에 있더라? 그럼은 간이 식당 이쪽은 아닌데? 이쪽은 다 가봤는데? 그럼 있, 있어도 이쪽 북사쪽 북사쪽 이쪽 일단 가보자 이렇게 어렵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나도 기억해 누가 쏜거야? 아, 이 자식들의? 왜그랬어 어? 한방에 안죽어 아니, 한방에 죽이려고? 아니, 내가 한방에 안죽다니까 얘가 와서 직접 죽여준데? 아니, 그런것까지 바란건 아니었는데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정말 화염방사기 좋지않아? 대응북이 그것 밖에 안되는대로? 하 이거, 너무 거시기하다 링컨 리피타는 이쪽에 누구 있는데? 이거 누구냐? 어어 호오오 오오오오 플레이크 모르잖아 자 사쿤 Sy &호는 없어야돼 얘가 정말 싸죠 아 싸구만 없죠 나머지는 뭐 몸으로 떼어도 되죠 아 아 따 여기서 하얀 방사격 최고야 하얀 방사격 진짜 뭐야 내가 하얀 방사격을 사랑할 수 밖에 없어 이러니까 아 이러 이렇게 센데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나 아 이놈이 없구만 누가 있는게 컨빈 한 번도 저거 고쳐서 팔면 돈 좀 되는데 귀찮귀찮 이..이..이쪽 이쪽 이쪽만나 내가 가고 있는데가 이쪽은 지금 올드니로 가는 길인데 이쪽에 있나 이쪽길 이쪽 야 일로와 너..너다 이제 안 무서워 또 하나 더 구운..구운 정갈구기 잠시만요